주식처럼 매매하기 쉬운 펀드다. 상품의 구조도 단순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펀드에 비해서 매매하기 편하고 수수료도 싸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아무튼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ETF 투자에 단점도 있을까요? 있죠.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을 다르게 하면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PD님 모시고 상장지수 펀드, 즉 ETF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PD님. 안녕하세요. 홍박사님. 주식보다 쉽고 펀드보다 간단하다고 ETF들을 선호하시는데 ETF의 장점은 혹시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주식처럼 매매하기 쉬운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펀드니까 매니저들이나 어떤 운용사에서 종목들이나 어떤 그런 걸 골라가지고 하나의 묶음, 펀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었는데 그걸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도 편하고 더 나아가서 투자가 되게 편해지는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운용사들 사이에 경쟁도 되게 치열해져서 수수료가 좀 많이 내려간 거죠. 그래서 상품의 구조도 단순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펀드에 비해서 매매하기 편하고 수수료도 싸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아무튼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ETF 투자에 단점도 있을까요? 있죠.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을 다르게 하면 빈번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출연하겠죠. 일단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건 운 좋은 일뿐만 누릴 수 있는 행운이다. 매매에 자주 하면 열심히 투자를 하면 번다? 아니요. 게으른 투자자가 오히려 저는 즉 매매는 게으른 게 낫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매매를 부지런하게 하면 곤란하다라고 보는 쪽이죠. 왜 그러냐? 일단 우리가 정보력에서 절대 기관이나 글로벌 투자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면 2024년 4월에 갑자기 유가가 한 번 반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또 주식시장도 조정 한 번 받았죠. 왜 유가가 오르는지 몰랐는데 지나고 난다 말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드론 날려서 이란 폭격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는 맡았어요. 이건 뭔 일이 있으니까 유가가 요새 오르지. 유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걱정도 시장에 엄청나게 지배적으로 올라오고 걱정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사고 난다 말았죠. 또 반대로 이란이 보복한 다음에 귀신같이 또 원유 가격 빠진 거 기억나세요? 이란은 보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제대로 된 공격이 아니야 라고 또 이스라엘이 그냥 재보복 안 했죠. 자 여러분 이 정보력에서 우리가 글로벌 모사드라든가 CIA를 당할 수 있어요? 그 원유 선물 트레이더를 당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보력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시장의 모멘텀을 보고 붙어서 한다. 쉽지 않다. 시장을 예측하고 해서 매매를 한다는 건 저는 좀 환상에 가깝다고 보는 쪽이죠. 그래서 그냥 전망이 밝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위다라고 생각되는 자산을 그냥 이 기대가 실현될 때까지 보유하고 또 이 기대의 전제조건 있잖아요. 경제성장이라든가 낮은 금리라든가 이 회사의 경쟁력 같은 걸 보고 투자하는 거지. 자꾸 단타 칠라 그래 봐요. 소용이 없는데 이놈의 ETF가 매매가 쉽고 수수료가 싸니까 단타를 치고 이제 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가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야 이거는 확신이 있는데 내 종자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빚을 내서 투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긁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ETF 시장에서 그게 가능하거든. 뭐냐면 레버리지 두 배, 세 배 심지어 미국은 다섯 배도 나왔잖아요. 레버리지 투자도 여기 시장의 상품이 있고 게다가 뭐 곧버스 이런 것까지 만들었잖아요. 주가 하락에 비팅하는. 자 여러분 이거 좀 이야기 들어보시면 뭔가 투기판 비슷하게 돼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시장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우상향이라는 건 나도 믿고 있지만 당장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알며 세 배 레버리지면 수수료 감안해서 정말 주가가 3, 40%만 조정 나도 끝나는 거 아닌가요? 거의 NAV 그러니까 순자산 잔고가 NAV라고 해서 ETF의 내재 가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0이 될 때는 0.001로 수렴하면 그게 0이지. 이런 위험들이 시장에 엄청 있고 실제로 몇 년 전 2020년 같은 경우는 원유 선물 폭락 사태 때 이거 관련되어 있는 원유 선물 관련 레버리지 상품들 상장 폐지 되는 거 다 보셨잖아요. 자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 상품이다. 모두 좋은 건 아니다. 장점 수수료 싸고 매매 편하고 그리고 상품의 구조가 다양하다. 나쁜 점 이거에 이끌려 단타를 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레버리지 투자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몰려들어 그게 보면 ETF의 최고 인기 순위에 올라가 있다. 즉 천하대일 단타대일을 치며 자신의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ETF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ETF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MP 펀드잖아요. 저는 프리즘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종류 13개 정도의 ETF를 구성해서 그걸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변화의 방향이 다른 ETF들을 골라라. 예를 들어서 인도 주식이랑 중국 주식을 산다. 그러면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저는 좋은 짝이다.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만 간다. 그건 좋은 짝이 아니죠. 서로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둔 자산들이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상이 틀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한두 개에 올인하기보다는 그래도 최소 세 개나 네 개 정도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수료 싸고 거래 잘 되는 ETF가 암묵적인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홍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ETF의 제일 큰 장점을 한 개에 꼽자면 어떤 걸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사업하게 만들어준 거죠. 즉 옛날에는 국민연금 스타일로 우리가 자산배분을 한다 그러면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해외 주식에 투자할 길도 잘 없었고 수수료도 엄청 셌고 그런 투자 수단들이 없어서 사실 저는 국민연금 스타일로 운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기에 어쩌면 달러 스위칭을 했던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살 수 있는 그때 거의 유일한 방법이 2007년에 달러를 사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외화예금이었기 때문에 스위칭 투자를 시작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외화예금 비슷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만 해도 달러 선물 ETF에 소풀에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이전에 비해서 투자의 난이도를 낮추는데 이렇게 좋은 도움이 되는 상품은 일찍이 없었다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덕분에 오래간만에 ETF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ETF가 참 좋은 상품인데 저는 일단 뒤에 액티브 붙어있거나 H 붙어있거나 레버리지 붙어있거나 곧버스 붙어있는 것은 저는 좀 투자 대상에서 1차적으로는 일단 좀 마음에 안 든다. 왜? 수수료도 좀 많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가 이런 펀드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의 비전과 안 맞는 면도 종종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에 계속 좋은 ETF들이 상장되고 더 나아가 이런 ETF 덕분에 우리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의 성과들도 개선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